안녕하세요. 오늘은 술을 먹으려고 해요. 뭐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고요. 나는 이쁜 게 다다. 라는 포도주입니다. 포도주. 이게 화이트도 있는데 화이트는 되게 맛이 없었어요. 오늘 핑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. 칭다오. 칭다오는 뭐 되게 맛있죠. 자 맥주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파닭을 준비했고요. 맛있겠죠. 이 맥주들을 따라서 먹을 컵이에요. 우유컵인데 우유컵에다가 맥주 따라 먹으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칭다오를 먼저 먹을지 다다를 먼저 먹을지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파를 떨어뜨려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고 그걸 먼저 먹겠습니다. 하나 둘 셋 가운데 떨어졌네요. 다다부터 먹을게요. 아 칭다오. 아 칭다오부터 먹을게요. 칭다오. 아니다. 아 쉬워. 음. 딜리셔스. 아 이렇게 고민되냐. 다다를 먹어야 되나. 칭다오를 먹어야 되나. 둘 셋 나는 이 맥주를 먹겠어. 칭다오를 먹겠습니다. 아 맥주 보이소. 이따 먹겠습니다. 아 좋다. 역시 칭다오가 맥주에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아 칭다오가 이게 너무 쓰지도 않고 이게 잘 넘어가요. 아 너무 청량감이 너무 좋고 칭다오는 진짜 명품인 것 같아요. 아 칭다오가 맥주 보이소. 아 칭다오가 맥주 보이소. 자 다다. 다다를 한 번 까서 마셔보겠습니다. 다다 화이트를 화이트를 먹었을 때랑 다다 핑크를 먹었을 때랑 역시 여전히 맛있는데 좀 화이트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핑크가 술은 빨리 먹을수록 빨리 취하는 거 같아요 제가 취했다는 건 아닙니다 crawly 싱다오가 맛있는 맥주인데요 써요 네 여러분 마지막 잔 다다 난 이쁜게 다다 마지막 잔 먹겠습니다 다다 그럼 뭐 이쁘면 다냐 니가? 응? 니가 이쁘면 다야? 진짜 이쁘긴 하다 근데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다 한잔 네 여러분 제가 칭따오 칭따오랑 다다를 먹었습니다 에 치한 치한거 같지만 치한거 아닙니다 네 자 칭따오랑 다다먹었는데 어 일단 칭따오는 되게 맛있구요 다다는 핑크를 드세요 화이트는 초안나 맛없어요 맥주 오리지널 본연의 맛을 좋아하신다 하면은 칭따오를 드시구요 난 조금 보드카나 뭐 좀 단거 단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다다를 드세요 네 이렇게 칭따오랑 다다를 먹어 보았구요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분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감사하구요 네 취한거 아닙니다 네 정상이구요 네 그러면 다음 먹방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아 하하하하